네 안녕하세요 허창구 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천지라는 종교 2단 종교 집단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대한 기사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이만희 씨가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겠지만 우한 폐렴을 신천지 교인들이 퍼뜨렸기 때문에 이만희 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도 참 우스운 것이죠 그렇게 고소를 했다 서울시가 서울시장이 박원순 씨죠 고소를 했다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씨 그와 같이 신천지 교인들이 가도록 가서 폐렴 바이러스를 가져오도록 간접적으로 허락한 문재인 대통령도 고소를 하고 그렇다면 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퍼지도록 방치한 시진핑도 고소를 하고 뭐 고소할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만희 씨를 살인죄로 고소를 했다 참 우스운 얘기고요 또 저는 물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그분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정말 여러분보다 더 그 이단 종교 집단을 참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아닙니까 서울시가 서울시에서 그 교주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소를 했다 살인죄로 고소를 했다 이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만희 씨가 국민들에게 버젓이 큰 절로서 사죄를 하면서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 시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눠준 그 시대의 시계라고 합니다 그 시계를 차고 나왔다는 그것 자체도 참 우스운 일이고요 이만희 씨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박근혜 시계를 차고 왔는데 나는 뭐 박근혜 편이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의도로 그런 시계를 차고 나왔는지 이 시계를 차고 나온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참 또 다른 코미디고요 두 번째 코미디고 또 세 번째 코미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시계가 가짜 시계라고 해요 참 이 가짜 시계를 또 만들어서 차고 나올 생각을 했다는 그것 자체도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가관이죠 그리고 또 가장 가관인 것은 이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 그 자체가 참 꼴불견입니다 이 종교 집단 자체가 이단 종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교가 생긴 이후로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항시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진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을 때 그곳에서 항시 가짜로 좀 이 득을 보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가는데 이 가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도 좀 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나이키 운동복 운동복도 가짜 나이키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또 뭐 이런 전자 제품도 삼성이나 한국에 그런 전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또 한다고도 해요 그렇게 진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가짜가 있긴 마련이죠 그리고 또 어제도 제가 놀란 것은 어떤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네이버에서 기사를 봤는데 제가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해서 그 기사 내용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신문사가 위에 보니까는 조세일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인 줄 알고 클릭을 했더니 조세일보라는 곳에서 나온 신문기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가 있는 제가 조선일보가 진짜고 조세일보가 가짜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가짜가 있게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교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조금 바꾸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서 순수하게 그리스도교를 찾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득을 챙기는 이러한 가짜 집단이 바로 신천지 집단이죠 그것 또한 가관이고 또 그러한 집단이 생겨날 때 그 집단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집단에 속아서 아 정말 거기 가면 참 은혜롭다 해서 참 속 시원하다 하든지 내가 몰랐던 것을 거기서는 알려줘 글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 또한 가관이고 참 이게 뒤죽박죽이 얽혀서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서울시가 고소를 하고 가짜 시계를 차고 나오고 가짜 가발에 또 가짜 성형수술에 성형수술 이렇게 왜 이렇게 한국에는 눈에 쌍꺼풀을 하는 여성들이 많은지 그거 가짜는 아니에요 쌍꺼풀 하는 거 왜 자기 자신의 오리지널 그 독창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왜 남의 것을 보고 테레비에 어떤 여자가 쌍꺼풀을 하고 나오면 그게 멋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렇게 천박한 그러한 풍토가 범람을 하는지 참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단 신천지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눈에 쌍꺼풀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의 말이 여러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니까 사회 전반적인 풍토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단의 교리는 결국 항상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겨서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꼭 피라밀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 속에 한번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의 파워를 주면서 그 안에서 또 못 빠지게 나오고 조직을 키워나가고 일종의 다단계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다단계 정치 집단인 것처럼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분들은 순수한 서민들인 것처럼 이러한 2단 집단의 종교 체제는 꼭 이렇게 다단계적인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집단의 성격을 알려면 그 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단이 종교 집단이 그리스도 교로 자칭하는 이 종교 집단이 과연 올바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교의 한 교파인가 아니면 이 종교 집단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2단 집단인가 그것을 보려면 3위 일체의 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집단에서 3위 일체의 교리를 신봉하는 집단은 3위 일체의 교리라는 것이 잘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지요 하늘에 계신 분 해서 하느님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그렇게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 절대자 창조주 또 계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르든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자 그분을 이제 갓 그런데 갓인데 갓이라는 개념이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번역할 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계신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어떻게 부르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신데 제가 전 비디오에서 종교 이야기 전 비디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하나님을 이룬다 하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신봉하는 종교단체는 전통 그리스도교의 한 교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장로라고 부르든지 집사라고 부르든지 교인이라 부르든지 성도라 부르든지 그런 조그만 이해하는 그 면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전통 교파의 전통 교회의 한 교파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단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우선 첫째로 부인하는 요인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그 교주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으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볼 수가 없지요 눈으로는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단 집단의 교주는 첫째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고 둘째로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해야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교주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교주가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믿질 못하니까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지 못하잖아요 당신이 누구 누구 아들인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야 믿지 못하는데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인데 이 땅에 내가 다시 왔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로 떼어내서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신이 아닌 인간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3위 세 분이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곳에서 제 2인자인 예수님을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하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단 종교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주들이 그 바탕에는 교리적인 면에서 3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3위일체를 부정한 다음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위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집단들은 또한 그 프루트 그 과실을 보므로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 맺는 과일 그 2단 종교 집단이라는 그 나무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보므로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천지라는 신천지는 제가 볼 때 100% 2단이에요 100% 이 세상에는 믿어야 될 것이 있고 믿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100% 2단이다 믿어서는 안 되는 종교다 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신천지가 자주 뉴스에 떠오르기 때문에 참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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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